안녕하세요. 강요라이크TV의 휘디아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석천호수에 8년 만에 다시 찾아왔대, 러버덕이. 졸라 귀엽잖아. 오늘 좀 실물을 좀 영접해보려고. 러버덕이 이제 가버리면 언제 올지 모르잖아. 이 새벽에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페이스 조절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평소 타는 양보다 오늘 오바해서 타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돼. 아우, 가을 되니까 바람이 장난이 아니게 부네. 아, 더 힘들어. 아, 저기 이제 롯데타워 모이니까 잠실 근처에 여기 청담대교니까 거진 다 왔어.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번 구경해봐. 자전거 타고 러버덕 만나러 가기. 자전거는 이래서 좋아요, 여러분들. 새벽만 되면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그냥 가면 돼. 석천호수로 가려고 하면 잠실 나둘목이 더 가까운 것 같아. 하나는 무슨 나둘목이야? 석천 나둘목인가? 몰라, 이름 잘 모르겠는데. 석천호수로 바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롯데타워 보이네. 다 왔어, 다 왔어, 거의. 종합운동장 있는 대로 해서 가셔도 돼, 여러분들. 잠실 선착장 지나고 있고요. 잠실 세뇌나들목. 이리로 가야 되나? 한번 가볼게, 여러분들. Luego, 다시 사리지, 엔aczy는 돼. 롯데타워 보이네. 이제 롯데타워SubM'tA가도 안 왔어. Check it out! 롯데타워 보이네. 다 왔어, 롯데타워 보이네. 어디서 밑에 또 있어야 되나? 아 오랜만에 오니깐 헷갈린다 아 여기 나오는 구멍이 하나 더 있었네 여러분들 아 너무 오랜만에 오니깐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자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자전거가 도로인지 뭔지 보도블록으로 되어있어서 정말 헷갈리네 조금만 가면 이제 석촌으로서 나올거야 바로 거기 다 왔어요 횡단보도만 건너면 될거라고 이런데 조심해야돼 이런데 여러분들 어디서 차가 기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혼발 제대로 봤네 자 이제 건너야돼 자 건너서 러버덕아 기다려라 러버덕아 기다려라 이런데 조심해야돼 이런데 건너서 가는게 아마 날거에요 아침에 와야지 러버덕 찍는데 번잡하지 않을거야 사람이 없을때 와야지 아마 석촌 호수는 자전거를 못갖고 갈걸 못들어갈거야 아마 못할거에요 끌어야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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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왔다 다왔다 끌어야될거에요 끌어야될거랄 끌어야될거에요 끌어야될거에요 러버덕 끌어야될거에요 끌icle 끌버저벌 끌어야될구 아 롯데타워 있는 데 있구만 롯데월드 있는 게 아일랜드 있는 데가 아니라 여러분들 아일랜드 있는 데로 오시면 안 되고 저쪽이네 롯데타워 아 여러분들 러버더 보이죠? 러버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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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버더 노란 대가리 러버더 저로 가야지 찾았어 러버덕을 만나려면 롯데월드 타워 있는 데로 오셔야 된다 그쵸? 러버더 러버더 러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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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하는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러버덕 저기 보이죠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러버덕 만났네 봐봐요 여러분들 자 러버덕 러버덕 와 존나 커 저 나무 없었으면 더 좋았는데 롯데타워 봐 롯데타워 존나 높아 우와 볼 때마다 존나 높아 와 진짜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가까이서 가야지 여러분들 러버덕 가까이 가서 가야지 가까이 가서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러버덕 와 진짜 존나 커 러버덕 봤어? 존나 크죠 여러분들 러버덕 이래 작가 소개 작가 소개 자 음 사아 이렇게 러버덕이 아 여기 석촌 호수에 있어 아 엄청 크죠 러버덕 귀여워 귀여워야지 이제 뭐 언제 보겠어요 여러분들 아침에도 이렇게 사람이 많아 나무가 엔진해 나무가 그죠 여러분들 나무가 나무가 얼굴을 가려 아 짜증나게 나무를 없애야 돼 저 나무 앞에 두 개 세 개 네 개 아 뭐냐고 이게 어 저 이쁜 얼굴 다 가리잖아 러버덕 얼굴 여러분들 러버덕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찍고 갑니다 여러분들 구경시켜주려고 오늘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석촌 호수에 와서 찍었어 여러분들도 한번 오셔가지고 기분 한번 내 음 오후에는 사람 존나 많을 것 같아 어 지금 새벽 거의 이른 아침인데 지금 뭐야 아홉시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데 사람이 이제 어 러버덕 역광 좋나 역광 아 포인트 잘 잡으셔가지고 내가 놀러 오셔가지고 한번 찍고 가시면 될 것 같아 어 예 아주 예쁩니다 러버덕 어 조금 더 커도 되겠는데 어 러버덕이 자 아무튼 여기까지 어 하고 오늘 자 러버덕 안녕 어 러버덕 잘 보고 가네 2022년 프로젝트 러버덕 어 오늘 석촌 호수에서 구경하고 이제 여러분들 어 복귀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할게요 러버덕 이거 에희 러버덕 이제 러버덕 러시아 이완바 드레시아